엠베드 12번째 시간 오늘은 토양 수분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 6번째 정도 시간을 거쳐서 디지털 신호 비트 단위의 시리얼 통신이 아닌 병렬 통신이죠. 보통 우리가 디지털 인, 디지털 아웃, 아날로그 인, 아날로그 아웃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이트 하는 방법, 읽는 방법, 리드 하는 방법, 디지털 신호가 여러 개 있을 때 한 번에 묶어서 사용하는 버스 인과 버스 아웃 클래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트 통신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비트 통신을 하는 각종 액체이터란과 센서들을 다룰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쌓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 센서들을 몇 가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루기 쉽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바로 토양 수분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는 말 그대로 토양에 수분이 얼마 정도 있는지 수분값을 측정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센서 모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이 센서를 이렇게 푹 박는 겁니다. 이렇게 빼쪽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푹 박아 놓으면 이 토양에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센서가 센싱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모듈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모델에서 모듈에서 각종 일반적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핀 4개가 있는데요. 핀 4개에서 맨 오른쪽에 제조사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모듈을 보면서 모듈에 인쇄가 되어있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것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VCC. 브릿이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GND. 그래서 전원 공급을 해주겠고요. 세 번째 있는 게 D0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웃.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게 A0.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해주는 A0가 위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 두 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해주는 핀 두 개가 있는데요. 디지털 신호 핀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토양 수분 센서라는 것은 토양에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수분이 있다, 없다 를 측정할 때는 디지털 신호를 쓸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토양에 수분이 있긴 있는데 얼마만큼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보다는 아날로그 신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재료보다는 아날로그 재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선하는 방법은 모듈하고 센서하고에는 저게 없어요. 극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렇게 두 가닥 두 가닥 연결해서 점퍼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듈과 보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L475 보드를 쓰고 있죠. 엠베드 보드, L475 보드를 쓰고 있는데요. L475에서 VCC는 3.3V에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G는 G는 G에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A0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핀이 L4CG에는 6개 정도 있었죠. A0부터 A5까지 A0, A1, A2, A3, A4, A5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A0나 A1이나 A2나 A2나 아무거나 사용을 해서 결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결선할피는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선을 해주시고요. 결선을 해주고 나면 실제로 이 센서가 토양의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센싱합니다. 센싱을 해서 어디로 A0, 내가 결선을 해놓은 아날로그 인핀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결선을 한 다음에 터미널을 이용해서 값이 들어오는 것을 찍어보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건 약간 지금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한 건데요. 어디 0서부터 시작해서 1사이까지 1사이에 실수로 값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 실수로 들어온 값을 지금 100분율, 퍼센테이지로 바꿔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데이터를 일단 받아 볼 거예요. 데이터를 A0로부터 토양의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받아 보고요. 그 받은 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토양 수분 센서 value가 value 값을 해서 value가 뭐 이건 예의 수입니다. 60보다 크면, 6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3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30보다 작은 경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60. 수분이 60% 이상 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분이 많다는 얘기일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LED 수분이 많은 거니까 파란색 불이 들어와라. 그 다음에 30에서 60%인 경우에는 어떻게? LED, 뭐 그린, 적당히 수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30%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LED 그 물이 없는 거죠. 지금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땅이 좀 메말랐다 보시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빨간색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음... 여기 보면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수분이 많아서 지금 파란색 불이 LED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이에요. 그 30%에서 60% 미만. 30% 이상, 60% 미만이면 적당하다. 그래서 그린색 LED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 미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3개를 이용할 텐데요. LED 3개는 결선하는 방법은 LED 3개 결선하는 건 쉽겠죠. 그래서 각각 디지털 핀이 하나씩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계속 할까요? LED 블루는 결선을 결선을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3번, 4번, 5번에다 할게요. 디지털 5번에다 결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은 디지털 4번에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빨간색은 디지털 3번에다가 결선을 해줄게요. 결선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신호에서 들어오는 밸류 값이 60 이상이면 파란색 여기에 하이 하이 신호를 줘가지고 비트 1을 날려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 60 미만이면 그린 그린색에 LED 4번에 하이 신호를 줘가지고 그린색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LED 빨간색은 30 미만인 경우에 들어오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엠베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음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결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게 바로 저거 그죠. 토양수분센서입니다. 토양수분센서겠고요. 토양수분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 VCC와 그라운드 연결을 해줬고 A 재료는 현재 지금 저는 아날로그 인핀에 A 재료에 결선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LED 3개를 넣어놨는데요. LED 3개는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빨간색을 줬고요. 파란색부터 D5, 그 다음에 녹색은 D4, 그 다음에 빨간색은 D3에 결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온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3개의 불 중에 어떠한 불을 하이 신호를 줘서 불을 점등할 건지를 결정지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베드 들어갔고요. 음 컴파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 들어가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뉴 프로그램을 해갖고 뭐라고 그럴까요? 프로그램은 일단 비어있는 프로그램 깨끗한 프로그램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해주겠고요. 토양이니까 소일모이스처 센서 센서 EX 너무 긴가요? 그래도 플레임으로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기 편하겠지만 소일모이스처 센서 EX로 해서 예제를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엠베드 임포트 해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엠베드 임포트 해왔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엠베드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아두인로만큼 편리하게 구현이 되어있는 API 엠베드 API 를 이용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으니까 엠베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되겠고요. 다음에 메인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C++ 됐습니다. 인클루드 해주는데 엠베드 점 헤더 파일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요거 좀 볼까요? 보드 핀맵을 보면 아날로그 신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L475 보드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핀은 총 6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아날로그인 아날로그인 아날로그인데 A0부터 시작해서 A5 포트 번호로 치면 PC5 4 3 2 1 0 이 중에서 A0 PC5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기 3.3 볼트와 그라운드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 녀석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핀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핀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거니까 아날로그 있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름은 소일 모이스처 네 모이스처 맞죠. 그리고 아까 핀이 PC5죠. PC5 A0 또는 PC5 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트 5번을 갖다가 어떻게 소일 모이스처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가지고 아날로그인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요. 메인 함수 있어야 되겠죠. 메인 함수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요? while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는 while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값을 봤는데요. 값은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0서부터 1사이에 실수로 값이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자료예요. float 타입을 해주겠고요. 이름은 value 간단하게 처음은 0으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줄까요? 0.0f 해져도 안내셔도 되고 자 됐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걸 좀 밖으로 빼야겠네요. 초기화 해주는 부분이니까 while문은 밖으로 빼야겠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값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value는 어떻게? 값을 읽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레퍼런스 변수 소일 모이스처 있죠. 소일 모이스처 있죠. 소일 모이스처 있죠. 이렇게만 연결하면 바로 끝납니다. 너무 자주 읽으면 조금 낭비겠죠. 웨이트 1초 간격으로만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고요. 이걸 한번 우린 눈으로 좀 가식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printf로 해서 터미널에 한번 터미널을 이용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 모이스처 value라고 할까요? value 해서 value 값을 찍어주는데 value 값이 지금 플로트 실수형이죠. 실수형이기 때문에 포맷 F로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행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되면 좀 뭐 안되는 부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겠고요. 터미널 그 사이에 좀 누를까요? 저는 지금 보드가 장치관리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포트 8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들어가서 포트 8번으로 변경을 하겠고요. 바이너리를 보드에 이동식 디스크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식을 삽입을 해줬고요. 실행이 됐고요. 터미널에서 한번 커넥트해서 보드 도록 하겠습니다. 0.15 카메라랑 같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볼게요. 지금 0.22 이렇게 나와요. 이걸 한번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39 이렇게 나오죠. 담그면 40 이렇게 나오죠. 수치가 변하는데 이게 0서부터 1 사이에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0서부터 물을 완전히 담궜다고 해서 확장 1이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수치 범위를 내가 센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센서 범위를 좀 결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 제가 그 물이 없어요. 그죠. 물이 없는데 숫자로 보면 0.8대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궈보면 숫자가 줄죠. 수치가 물이 많으면 숫자가 적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꾸로죠.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런 숫자를 찍을 때는 반전시켜야 됩니다. 0서부터 1까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물이 많으면 내 주위에 센서 주위에 물이 많으면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반전시켜서 값을 출려야 되겠죠. 어쨌든 센서가 동작하는 거 확인을 했고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물이 많으면 숫자가 작아지고 물이 많으면 숫자가 작아지고 물이 많으면 숫자가 작아지고 오히려 물이 없으면 숫자가 커지는 것 그것을 반전시키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작업을 먼저 미리 좀 해 볼게요. 웨이트는 살려도 되겠죠. 됐습니다. 자, 밸류를 어떻게 할까요? 100에서 빼주면 되겠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할까요? 리드에서 리드한 값을 곱하기 100으로 만들어 주겠고요. 100에서 빼면 그죠? 숫자가 역전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나는 퍼센테이지를 원해요. 그렇게 소수점 길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소수점 셋째 짜리에서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트로 캐스팅을 해버리면 되겠죠. 사실 뭐 소수점 셋째 짜리 이하의 값까지 그렇게 정밀하게 수분을 체크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러면 밸류가 음 플로드가 아니라 인트겠네요. 자, 인트로 바꿔 놓겠고요. 자, 다음에 프린트에서 찍는데 소울머지처 밸류에서 이게 이제 밸류가 정수형이니까 D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퍼센테이지 찍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음 이걸 찍는데 이거를 두 개를 찍어야 찍히겠죠. 그리고 밸류 다 됐나요? 음 자,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계속 디버깅 하면서 음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해보고 안되면 안되는 부분 찾아서 하면 되겠죠. 음 됐습니다. 지금 50%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좀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물이 없는 곳에 그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이 없으면 숫자가 내려가고 좀 담그면 올라갔다가 푹 담그면 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음 됐습니다. 자, 제대로 다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LED 이 상태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없다. 그럼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요. 물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럼 녹색 불이 들어오고 물이 많다. 그러면 어 파란색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지털 3, 4, 5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지털 아웃 에서 LED 레드 이거는 디지털 3번으로 한번 해 보겠고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디지털 4번 디지털 5번으로 해고 R, G, B 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초기 값 한번 해 줄까요? R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RGB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값의 value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분기를 태우면 되죠. 음... 어떻게 실행 되려라고 그래서 분기를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 맞나요? 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값을 분기를 태우기 위해서 자, if going to start 이래서 value가 음... Value가 이 수치는 저는 60보다 크게 해 볼게요. 아까 60보다 큰 색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60보다 크게 해 볼게요. 그래서 수치는 상수로 빼 가지고 그때그때 수정을 해봐도 됩니다. 센서를 세팅하는 민감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받으셔도 될 거 같아요. 수정을 그때그때 조금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참고로 모듈을 보시면 카메라의 파란색 부분 있죠. 이게 과변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항을 십자드라이브로 약간 돌리시면서 마우스에 제가 갖다 대면 이 부분에 이녀석을 십자드라이브로 약간 돌리시면서 숫자를 조금씩 예민도, 민감도를 갖다가 조금씩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 확변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값이 60 이상이면 음 어떻게? 이거는 굉장히 물이 많은 거로 나는 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가져올까요? 그래서 파란색 볼에만 1을 줄게요. 여기서 오브라이트한 거 쓰지 말고요. 함수로 해서 좀 가독성 좋게 그린도 얘는 0 그린은 불을 주면 안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0 60% 이상이면 물이 많은 거니까 파란색 볼만 들어오고 그린색하고 빨간색은 지워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LGF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60 보다는 작아요. 60 미만인데 밸류가 몇으로? 한 30 정도 해볼게요. 저는 그래서 30 보다 그러니까 30 이상 60 미만이죠. 그럴 때는 초록색 볼만 들어오라 물이 적당히 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 미만인 경우 30 미만인 경우에는 빨간색 물이 부족하다. 좀 경고의 의미로 빨간색 불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죠? 한번 볼까요? 밸류가 60 이상 50이면 여기는 안탈 거고 여기 타겠죠? 그래서 여기 타고 20이면 여기 타고 1초만 돌고 이것도 한번 컴파일에서 실행해 보고요. 잘 안되면 뭔가 틀린 것 같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식 디스크에 넣어서 이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죠? 자 지금 47%가 나오고 있습니다. 47% 물이 적당하대요. 그래서 녹색 불이 나온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푹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게 64%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파란색 불이 들어왔고요. 다시 조금 물이 적당하게 있다. 그럼 녹색 불이 들어왔고요. 물이 없어요. 이제 물에서 빼볼게요.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건조하죠. 그래서 숫자 작아지고 빨간색 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아주 좀 기초적인 방법이죠. 기초적인 방법이지만 틀린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지털 핀을 이렇게 여러 개 쓸 때 이렇게 코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난잡해지죠. 어떻게 보면 중복된 코드가 반복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버스 인이라든가 버스 아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지난 시간인가 재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코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거? 버스 아웃을 이용해서 한번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조금 사용을 안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번잡하게 여러 개 쓰는 거 말고 버스 아웃을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해서요. LED 3개니까 이렇게 해주겠고 디지털 3번, 디지털 4번, 디지털 5번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3번, 4번, 5번 쓰고 있고 이제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LED, Z라는 여섯 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는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음... 어디 갔나요? 이렇게 다 필요 없겠고요. 이제는 이거를 조금 카피를 해서 좀 변화되는 단계를 좀 보면 자, LED가 어딨나요? 네, LED지. LED 처음에 이제 0으로 초기했는데 처음에 60보다 큰 경우 큰 경우 얘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점, 나이트 해서 해주는데 자, 우리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디지털 3번, 4번, 5번인데요. 3번이 블루 3번이 뭐였나요? 아, 디지털 3번이 빨간색이네요. 디지털 3번이 레드고 디지털 5번이네요. 그래서 이 경우 음... 어디 있나요? 네, 파란색의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디지털 5번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번, 4번, 5번이니까 얘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4번입니다. 그래서 4를 입력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이 불이 들어오는 건 디지털 4번 핀. 중간, 두 번째 있는 피닉이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2번이겠고요. 됐죠. 이거 이제 다 필요 없겠죠. 됐죠. 자, 바꾸고 나서 보면 필요 없는 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얼마나 많이 간단해졌는지 보기 위해서 이거 다 필요 없죠. 이거 다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자, 다음에 조건문인데 조건문에서 이렇게 실행문이 하나일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중간으로 다 없어지겠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코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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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열어델 줄이나 되던 행이 어떻게? 6분의 1로, 3줄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정상 동작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생산을 한 다음에 바이너리를 보드에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에서 이식하고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14%일 때 빨간색이 나왔구요. 물을 좀 담가보면 55% 정도 되면 47% 되면 녹색, 물이 많으면 파란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작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맞습니다. 이렇게 동작에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거나, 어떤 다른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발자의 스트레스만 늘어날 뿐이지 별로 보기엔 안좋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인이나 버스 아웃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시프트 연산자만 우리가 조금 어떻게 계산가 있잖아요. 시프트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소스 보면 다 필요 없겠죠. 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날리고 딱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함수로 빼가지고 따로 여러분이 이 숫자 상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또는 외부에서 받아서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센서를 알아봤는데 센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센서는 모듈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듈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API가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신호나 아날리브 신호처럼 비트 단위의 데이터가 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더욱 다르기가 쉬운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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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